아포지 수입처 데모품이고 뭐고 간에 그냥 갖다 버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트미디 M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포지! 최근에 장비를 전부 갈아엎어서 신나게 음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영상에서 클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슬쩍 바뀐 장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무도 관심 없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포지에서 한참 전에 출시한 아포지 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리뷰가 넘쳐나서 굳이 지금 와서 제가 리뷰한다고 의미가 있겠냐만은 그래도 제 생각과 제 스타일대로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포지는 정말 제가 사랑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안텔록과 바람이 나서 이제 아포지는 저의 그리운 첫사랑 같은 느낌이 돼버렸죠. 그래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예전에 아포지 듀엣2와 나왔던 아포지1이라는 제품의 자리를 계승하는 것이 바로 이 아포지 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듀엣3는 나왔지만 아포지1의 후속작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포지 붐이 그 자리를 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듀엣3가 압도적으로 듀엣2보다 개선돼서 출시된 것처럼 붐은 아포지1에 비해 압도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디자인 보고 기능 살펴보고 사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운드에서 DA는 동가격대의 오디언트 ID14M2랑 살짝 비교도 해봤습니다. 디자인은 아포지스럽지 않게 장난감같이 생겼습니다. 50년대에 코닥 스테레오 카메라같이 생기기도 했네요. 전면부를 보시면 마이크, 라인, 하이지 악기 연결이 가능한 1번 입력 그리고 라인과 하이지 악기 연결을 위한 2번 입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입력 게인과 출력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별 ECS 채널 스트립 사용 여부를 알려주는 LED가 있고 그리고 입력이나 출력을 보여주는 레벨 미터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우선 컴퓨터나 iOS 기기와 연결하기 위한 USB 단자가 있고 헤드폰 출력 단자 그리고 스피커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레벨 노브가 헤드폰이 연결되어 있으면 헤드폰을 컨트롤하고 헤드폰이 뽑혀있으면 스피커를 컨트롤해요. 동시에 하드웨어 컨트롤이 안됩니다. 그건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 버튼을 꾸욱 누르고 있으면 뮤트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포지 컨트롤2 앱에서만 헤드폰과 스피커 동시 조절이 됩니다. 아포지 앱은 확실히 점점 GUI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루프백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입력도 원하는 입력을 아포지 컨트롤2 앱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라인 레벨의 경우 언밸레스트와 밸런스트 모두 고려하여 플러스 4dbu 그리고 마이너스 10dbv가 있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스피커 출력도 플러스 4dbu나 마이너스 10dbv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력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출력 모드입니다.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Variable 모드하고 Fixed 모드가 있습니다. Variable 모드로 하면 볼륨 컨트롤이 가능해요. 하지만 Fixed로 하면 최대 볼륨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Fixed가 위험한 게 스피커도 만약에 출력이 굉장히 세게 돼 있는데 그걸 모르고 Fixed로 해놓고 음악을 재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달팽이관과 스피커는 폭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Variable 모드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깜빡 안 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Fixed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포지 붐의 최고의 장점은 바로 내부 DSP로 작동하는 ECS 채널 스트립 이펙터입니다. ECS 채널 스트립 진짜 소리 좋습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른다면 프리셋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운드 때 ECS 채널 스트립을 통해 녹음한 거랑 그냥 녹음한 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 기능은 다 말씀드린 것 같으니 바로 사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사운드부터 갑니다. 마이크 프리앰프 사운드는 이상하게 아포지스럽지 않게 평소 아포지의 마이크 프리앰프 사운드처럼 시원한 사운드가 아니라 조금 답답해요. 하지만 ECS 채널 스트립을 사용해서 녹음을 하신다면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볼래 딱 걸렸어 널 보는 내 눈빛이 무심한 척 무심한 척 잘 숨겨왔었는데 너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너 때문에 밤새 설레는데 이제는 솔직히 말해볼래 이 정도면 거의 다른 제품을 사용한 느낌이죠. ECS 세팅은 그냥 남자 보컬 프리셋입니다. 훨씬 더 밀도감 있고 뚜렷한 사운드로 바뀌죠. 그래서 아포지 붐은 웬만하면 ECS 채널 스트립을 적용해서 레코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DA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DA는 동가격대에서 소리 좋기로 유명한 오디언트 ID14Mk2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호불호가 꽤 갈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엇이 더 좋다라기보다는 성향 차이가 확실합니다. 사운드 청취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안피언2-18을 떠나보내고 새로 들인 베어푸트 마이크로메인 27 젠2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베어푸트 제 꿈의 스피커였는데 간절하면 이루어지나 봅니다. 10인치라서 서브 대역도 잘 들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음악 듣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럼 다시 아포지 붐과 ID14Mk2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아포지 붐에 비해 ID14Mk2가 위, 아래, 좌, 우로 더 넓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미지가 더 넓어요.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아포지 붐이 하이 프리컨시와 로우 프리컨시가 상대적으로 일찍 롤오프 됩니다. 다만 미드레인지는 아포지 붐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리암 갤러거와 존 스쿠이어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싱글 Just Another Rainbow라는 곡의 보컬 사운드를 들어보면 리암 갤러그의 그 짜내는 비염 섞인 까끌까끌한 보이스가 아포지 붐으로는 굉장히 선명하고 댑스가 마치 보컬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물론 ID14Mk2로도 정말 잘 들리지만 미드레인지의 그 댑스는 아포지 붐이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컬의 입체감이 상당히 잘 살아있습니다. 밴드 음악이나 어쿠스틱한 음악을 들었을 때 ID14Mk2에 비해 심벌류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드레인지가 워낙 디테일이 좋다 보니까 전체적인 악기 사운드들도 뚜렷하게 잘 들립니다. 다만 힙합이나 R&B EDM을 들어보면 확실히 또 다른 차이가 느껴집니다. 비욘세의 파티션이라는 곡에 연속으로 나오는 베이스 드랍을 들어보면 ID14Mk2는 계속 뚜웅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데 아포지 붐 뚜웅 하다가 사라져요. 갑자기 패드아웃 되버립니다. 아포지 붐의 주파수 응답이 20Hz에서 20kHz라고 돼있지만 그거보단 좀 일찍 끊기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베어프트 20까지는 못 내주지만 ID14보다는 확실히 일찍 롤오프 돼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프리컨시 대역도 SDA의 스누즈를 들어보면 엉엉하는 백코러스 서브의 리버브가 ID14Mk2는 하늘에 부웅 올라가는데 아포지 붐은 올라가다 끊깁니다. 리버브 소리도 ID14Mk2에서 좀 더 버티더라고요. 스테로우 이미지도 ID14Mk2가 조금 더 넓고요. 그런데 이 차이가 5인치나 6.5인치 스피커라면 그렇게 대여폭 차이 듣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드레인지 디테일 차이도 어떻게든 차이를 제가 잡아내고 싶어서 현미경으로 세균 분석하는 것처럼 집요하게 들어서 찾아낸 차이인 거지 아이디리사 마크2는 디테일이 별로 없고 앞부분은 정말 엄청 뚜렷하고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둘 다 너무 좋은데 정말 제가 집착을 가지고 어떻게든 차이를 찾아내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미친듯이 찾아낸 겁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 아래, 좌우 넓은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아이디리사 마크2를 하시면 되고 미드레인지 디테일을 좀 더 원하시는 분은 아포지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직접 들어보시면 또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아포지네요 저가형이지만 아포지가 아포지 했습니다 만약에 옛날 아포지 원 사운드였다면 아포지 수입처 데모품이고 뭐고 간에 그냥 갖다 버릴 겁니다 하지만 역시 아포지답게 기본 좋은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아이디리사 마크2랑 비교를 계속 해봤는데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손님들이 아이디리사 마크2와 아포지품을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선택이 어렵긴 해요 등급은 다르지만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듀엣3와 베이비페이스 프로 FS의 차이? 그런 느낌입니다 사운드는 밋밋하지만 확장성 좋은 베이비페이스 프로 FS와 기분 좋고 입체감 좋은 사운드에 입출력이 두 개씩만 있는 듀엣3의 배틀 느낌입니다 예전에 비교 리뷰 했었죠 아무튼 출시된 지 오래돼서 다들 아는 제품이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